자 그건 그렇고 넘어갑시다 몸은 항상 일체도랑에 두루 앉아 계시면서 보살 대중 가운데에 그 위강이 흙해간 것이 보살 대중이 굉장히 뛰어난데도 그 보살 대중이 그렇게 뛰어난데도 부처님의 몸은 미스코리아 다 모인데도 미스코리아 중에 미스코리아다 이게 그죠? 누가? 부처님 천상천하? 유아 독자 뭐 껄베이같이 찌끄러기 맺지 못아놓고 내 잘났자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동네 골목대장이 아니고 여기 어때요? 온 세계 다 모여를 해놓고 거기서 세계 챔피언 아니에요 그죠? 우주 챔피언 정말 슈퍼스타 온 세계를 밝게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수행하신 여러 가지 복덕의 바다는 모두 다 이미 청정하셨습니다 업장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버렸다 항상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태어나심을 보이십니다 이거봐요 모든 부처님의 국토가 어디죠? 다 재불찰입니다 불찰 부처님의 세계 이렇게 살짝살짝 양념쳐야 이 지겨운 시간이 빨리 넘어갈 거 아니에요 끝없는 색상과 원만한 광명은 벗개 두루 미치어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잘해놨어요 차별 없이 평등하였습니다 일체법을 연설하시고 차별 없이 평등하였다 이런 말을 우리 불교에서는 경무성을 어떻게 얘기하죠? 흔히 장자 얘기를 빌려가지고 오리다리 짧다 학다리 길다 두 개 반동가리 해가지고 평균 내서 둘이 오리다리 학다리 그냥 평균으로 하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하암에서는 차별 없이 평등하다는 걸 뭐라 했죠? 각득기소 많이 들어봤죠? 그죠? 각기 지위가 앉을 자리가 있다 작은 거는 작은 거 할 자리가 있고 큰 거는 큰 거 할 자리가 있다 요새 그거 뭡니까? 두룹은 두룹대로 위에 이파리를 은개 같은 거 따먹어야 되고 그죠? 냉이는 냉이대로 뭘 먹어야 돼요? 뿌리를 먹어야 되고 도라지는 도라지 할 일이 있고 우리 도라지 이파리 먹으면 그 꼬라지가 영 안 맞잖아요 그죠? 배추는 이파리 먹고 무는 뿌른거지를 먹고 안 그래요? 그래야 이 균형이 맞잖아요 자세히 보면 세상에 두두물물이 신기하잖아요 콩이 알이 크니까 콩 껍데기도 크고 콩 줄기도 굵고 이렇게 쳐다보면 사쿠라 벚꽃이 확 피잖아요 벚꽃이 피는데 벚꽃 이파리가 꽃잎이 받치고 있는 꽃받침이 세포로 쪽쪽 하니까 꽃잎파리가 하얗고 새하얗고 뒤에 꽃받침이 다갈색이면 꽃도 뽀뚜구리 하고 그죠? 가지도 그렇고 지금 한참 이렇게 돋아나는 게 은행 이파리 있잖아요 그죠? 지금 가시면서 은행에 조그마한 새끼 부채처럼 워만큼 이파리 돋아났잖아요 그 은행 가로수 쫙 있는데 가면 색깔이 뭔 색깔로 느껴져요? 놀이끼리 하이 보이잖아요 지금 예? 안 그래요? 내 말 그래 부인아 색깔이면 색깔이고 모양이면 모양이고 장소면 장소대로 시간과 공간이 전부 다 자기가 봄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여름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가을이 해야 될 역할이 겨울이 봄은 왜 봄이라 했죠? 많이 보인다고 무엇이든지 많이 새로 겨울에 다 있다가 삭이 쫙쫙 올라오고 보인다고 봄 꽃도 봄 삭도 봄 이파리도 봄 그죠? 여름은 많이 열린다고 열매 조롱조롱 열린다고 여름 가을은 노을처럼 익어간다고 가을 가일이 막 익어 가거든 예? 왜 나를 나 차 보노하고 예? 맞는 거라고 겨울은 겨우 산다고 겨우 울타리치고 겨우 산다고 겨울이거든 이거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100% 맞는 말이에요 책이 틀리면 틀렸지 내가 틀릴 리가 없어요 이런 걸 아만이랍니다 아만 일체법을 연설하는 것이 마치 큰 구름이 펼쳐지듯 하였습니다 낱낱틀끝에서 일체 세계를 다 능히 수용해도 장애가 없으며 낱낱틀끝에서 일체 세계를 다 수행해도 장애가 없으며 노견선이 이거 어디 읽어봤지? 우리 왕복서에서 읽어봤죠 이제 딱 전부 시침이 떼려고 하네 전부 왕복서 왜 오라 했거나 왜 오지는 않았고 왕복이 무재나 왕복이 무재나 왕복이 무재나 겨우 좀 넘어가면 동정은 이러리라 거기까지 넘어가는 왕복 무재 곧 능자면 외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왕복서에 요대로 내용이 나오죠 책 다 가져왔죠? 그거 이제 다 쉬는 시간에 참고해보시고 또 어디에 나온다고 했습니까? 요 대목을 기신론 원효소 서문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원효소님은 이 하음경을 빌려서 기신론 서문을 쓰셨고 청량국사는 하음경과 원효소님의 기신론 서문을 쓰고 더 아름답게 문장을 왕복서에 나타내셨고 그걸 갖다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짚어본다는 것은 참 좋은 일들이죠 그걸 또 의상서님도 이 대목에 했던 거 있죠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자성의 하나로구나 그죠? 일중일체라고 하는 것은 업식의 차별이로구나 우리가 적다 많다 하잖아요 그죠? 적다 적다도 이제 적을 적자 이제 한문을 쓰는 거죠 많다도 만을 만자 써가지고 꽉 찰 만자 많다 적다 이것도 한문에서 나온 어원이 한문에서 나왔죠 이것도 내가 만든 거 있긴 했어요 맞는 말이 많다 적다도 전부 한문에서 유래된 것들 우리 국어의 의인은 85%가 한문이에요 80% 이상의 한문이라 낱낱틀 끝에서 일체 세 개를 다 수용해도 장애가 없고 그럼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낱낱틀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모공이라고 하는 자체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십정품 들어가서 부처님의 제불 찰나제 산매라고 나오는데 청량국사 해석하기 이렇게 해놨습니다 찰나제 산매라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이렇게 있는데 찰나제라고 하는 것은 찰나의 시간이잖아요 찰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찰나라고 굳이 얘기한 거지 이걸 맞다 16분의 1초니 75분의 1초니 이렇게 늦어분하게 얘기해서는 문드러진 얘기라 찰나라고 하는 것은 진공이라 찰나라고 하는 것은 진여요 찰나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다 진짜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없다 무명, 무명, 무상, 절일체, 제법, 부동, 본래, 적, 적멸한 것 찰나 그 찰나제 산매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 많은 보살들이 처음에는 보현보살이 비루자나 연회장진 산매에 들어가고 2회차 문서보살 산매 안 들어가고 3회차 보살은 무량방부행 산매 법회보살 들어가고 4회차 누구죠? 공덕림보살이 선사유 산매에 들어가고 5회차는 금강당보살이 보살 지강산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강당보살이 보살 대지에 광명산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7회차는 누가 산매에 들어간다? 부처님 부처님이 제법 찰나제 산매에 들어가요 찰나제 찰나제 산매라는 뜻이 어떠냐냐면 찰나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틈이 없기 때문에 업을 지을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업이 없는 이유를 가지고 찰나제를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청양국사가 본각과 시각 자리를 얘기하면서 각심 초기의 신무초상이라 이 얘기를 거기에 인용하면서 귀신론에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찰나제 산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자체가 끊어져 버린 이런 상태라서 업을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는 모든 업장이 소멸되어 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적어놓으셔야 되겠죠? 7회차 그것도 해 짧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찝동 찝동 찝인품 의상서님도 이런 대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설명했고 일체 틀 끝에서 일체 세계를 다 수행해도 장애가 없다 이거는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걸 황의 법칙이랍니다 황의 법칙, 한교수의 법칙 저번 시간에 뭐라 했죠? 이걸 갖다가 강협자재무에문이라 우리 그 10편문 다 읽어보셨죠? 강은 뭡니까? 일체 세계, 그렇죠? 좁은 것은 털 끝 넓은 것과 좁은 것이 강협이 자제해서 무혜문이다 USB에, 이 조그만한 USB에 그 많은 데이터를 다 집어 열 수 있다 그렇죠? 작은 필름 안에 사진을 찍으면 옛날 같은 이슬방울에 저 산이 다 들어오듯이 필름 안에 다 큰 걸 수행했다가 또 출력기에 이어면 얼마든지 크게도 작게도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출력할 수도 있고 필름 하나로 가지고 필름 한 개 가지고 출력해놓으면 몇 장쯤 할 수 있어요? 그럼 내보고 지금 강의해라 소리가 못해라 소리가 다 알아 맞췄버리면 나는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도 리액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이는 순이 낫나 털 끝에 일제 세계를 다 수행해도 장애가 없다 이런 얘기 그냥 말인가 없다 싶었더니 요새 현대 과학적으로 해보니까 전부 다 이거 정말 우리가 쓰는 일들이다,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저는 느낌이 이랬어요 옛날 분들은 경쟁 결집하신 분들은 현미경하고 망원경하고 거시 미시를 동시에 구족해가 있다 쑥 덜 받아보면 사람 속까지 다 덜 받아보고 이래 널 받아보면 저 받아 넘어 오직 하면 내가 보이는 별 말고 별 넘어 별까지 다 본 것 같아 그걸 보려면 망원경이 있어야 되겠다, 안 보이는 것까지, 그렇죠?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까지만 보잖아요 그런데 호벌 망원경이 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별 넘어 별까지 막 보잖아요 어마무시함까지 보잖아요 천체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옛날 분들은 지구 무게를 달해버린다니까 지구 도는 속도를 달인 사람들, 과학자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도 심리의 달인들이래요, 심리의 달인들 여기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사람들이 문수보살는 안으로 찍고 들어가서 다 파악해버린 분이라면 보현보살은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가지가 더욱더 무성해지는 거죠, 그렇죠? 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저 사람이 원력이 크다고 하는 것은 행원이, 원력과 수행이 눈앞에 자비롭게 나타나는 것은 뭐가 깊어요? 뿌리가 깊은 거예요, 깊은 거예요 물사고 내가지고, 요새 불사고도 놔두면 물사고 내가지고 돈 다 띠먹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 그런데 띠먹어도 괜찮아요 우리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띠먹고 지역 가든지 말든지 누구 문제야? 그러니까 더 문제는 우리 자신이 공부 안 한다는 게 제일 급한 문제예요 남들이 어차피 돌아보려고도 없어요, 우리는 설정설정 이렇게 임전무태 결사항쟁이라고 얘기는 하고 가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각각 한량없는 신통의 힘을 나타내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통의 힘은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고 신통은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십정, 십통, 십인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십정, 선정, 산매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신구의 삼업의 가피를 확 열어가지고 거기서 삼았다 수행이 절실했을 때 신통이 타신통 같은 거 막 튀어나오잖아요 제 주변에 모시고 있던 방장, 조실수님 이런 분은 지금 생존에 계신 분들은 거의 타신통이잖아요 그분 앞에 이렇게 가면 저놈이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 다 알고 거의 다 맞춰주시거든 그분 이름만 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저는 그분을 타신통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타신통 말 나온 게 누군가 말씀드릴까요? 일단 계좌번호부터 가르쳐드리고 아주 그분은 법문도 매일 똑같은 거 아세요? 똑같은 거 매일 제가 20년, 30년 들어봐도 똑같은 법문이에요 매일 같이 숨쉬는 거고 매일 같은 태양인데 매일 같은 옥수수인데 매년 같은 먹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그분 법문은 아 저래서 도인인갑다 싶어요 딱 자기 중심이 있어 바람결에 썩어서 센 바람이 불든지 얕은 바람이 불든지 이게 기울어져가 있으면 기운대로 중심을 잡아 이게 삐딱해가 있으면 이대로 중심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또 일주일 가서 중심을 잡고 이야 신기하신 분이다 육체적인 중심도 있고 정신적인 중심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어려서 학인들을 가르치다가 안 되면 토요일 날 되면 학인들을 제가 중강하고 능력이 안 되니까 조지수님 계신 데로 올라가요 토요일 날 되면 조지수님한테 학인들하고 같이 꿀 앉아서 묻고 또 아무것도 모르지 지금도 모르는데 또 내려오고 그때 학인 선생님들은 지금 이래 보니까 선방을 참 잘 다니고 있어요 추억거리라도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부족하니까 어른 선생님한테 기대가지고 우리 곁에 그런 대도인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그런 분들이 유의법에서 남을 잘 미겨 살리고 못 미겨 살리고 포용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들이고 도인들이 사는 삶은 아주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 나온 김에 저기 혜인사 철선님한테 이제 제가 혜인사에서 중대했는데 우리가 가시나 20명 머시마 20명 3위 3위니 40명에 한 달 안시에 혜인사에서 1타 선생님께 어른 선생님한테 수교를 받고 지정함이 계셨죠 얼마 전에 열만 하시던 종종 법전 선생님께서는 그때 혜인사 주제를 하셨고 원당함의 혜암노 선생님은 혜인사 부방장으로 계시고 철선님께서 이제 백년에 계시면서 방장으로 계셨는데 백년에 인사 올라가니까 이제 난리구이 많이 늘어진 거 이렇게 입으시고 얘는 몇 살이고 어떤 3위니 선생님 22살인데 아 꼭 17살 아갔노 이 마을 선생님 지금도 쟁쟁해요 그래가 지금 서울에서 있는 어떤 선생님인데 우리 도방 선생님 보고 너 왜 빨간 가사 입었노 누구 시보이고 주의심 시보해 주의심 시보 티내나 그 얘기가 상당히 이제 기억에 그때 뭐 적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기억에 아래 하시에 콱 집게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물어보고 돌아서서 인사드리고 나오는 뒤에 대놓고 우리 뒤꼭지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떤 생각하면 눈물이 콱 날 정도라 나중에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나를 울릴 줄 몰랐지 가슴이 아픈 얘기들에 가서 고마 죽노릇 잘해 한참 우리 내려오는데 노선님이 저 우리 뒤꼭지에 대놓고 마 고마 가서 죽노릇 잘해 죽노릇 잘해 죽노릇 잘해 이게 이제 메아리가 되는 거예요 죽노릇 잘해 죽노릇 잘해 그때는 뭔 말인지 모르다가 나중에 죽노릇 멋스럽게 하다가 뭔가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야 야 정말 공부 안 했구나 그러다 이제 노선님하고 또 멀어지고 또 세월이 지나서 또 한 십수년 지나서 이제 노선님은 또 열반하셔버렸고 그렇게 밑에 새파란 어린애들을 향한 그런 지금 저인데 그런 그 뭐여 3위 3위인가 이래가지고 20대 10대 애들이 쫙 오면은 한 40명이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불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다 제가 학인들한테 잔소리는 많이 하지만 항상 나는 강사로서만 살았으니까 학인들하고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내 행복이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형까지도 잡혀가지고 다 늙은 학인들하고도 같이 앉아가지고 사실은 돌아보면 저도 학인이죠 여러분들도 학인 아니고 어쨌든 이거 환경하면서 우리 열심히 좀 합시다 지혜는 모든 형상에 다 들어가서 법의 공적함을 밝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확 나왔잖아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 그렇죠 지혜는 모든 형상에 다 들어간다는 것은 4판이고 법의 공적함을 안다 이거는 뭐예요 2판이 2사가 둘이다 아니다 절대 하나예요 그렇죠 절대 하나예요 법상과 법성이 둘이 아니라 이거예요 법성은 법상의 성질이고 그렇죠 그렇죠 법상은 법성의 모양이고 이해갔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강명 속에서 남김없이 다 보았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강명 속에서 남김없이 다 보았다 이거는 계속 주장하는 거 뭡니까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흘러 흘러봐도 흐르지 않는 것이 있다 강은 물은 흘러가도 강은 흐르지 않는다 꽃잎은 지더라도 꽃은 지지 않는다 꽃나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지 않는 거야 그렇죠 2년이 되면 또 꽃이 피어가지고 또 이파리는 꽃잎은 지더라도 우리 절에서 많이 쓰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에서 꽃을 많이 심어 놓는 것은 관하 꽃을 잘 살펴서 오색공이라 색의 공한 것을 깨닫는다 재행무상의 이치를 깨닫는다 세주 묘원품에서는 40부류의 세주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찬탄하고 스스로의 도를 나타내는 오도송이 펼쳐진다 개송 하나하나 소중하지만은 각 부류 대표의 한 개송신만 신는다 자 드디어 40부류 대중 중에서 제 엔트리 넘버원 서울 대표 누구예요 보살 대중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엇이 기본이 돼야 되겠어요 십신 그렇죠 저 뒤에 나중에 입법개품가면 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십신을 표하는 대중이라 동명보살 동명보살하고 보살은 이명보살이 있고 동명보살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제 약창계 책 있죠 약창계 책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결석했어요 오늘 처음 나왔다고 챙겨드리지 말아 어제 아래 아침밥 안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나가는 아침밥은 잊어버려라 왕복수도 챙겨드리시고 약창계도 챙겨드리세요 13개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보살들이 다 함께 애워 사고 있었습니다 10불찰 미진수 3개 13개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보살 마살들이 그냥 우리 석지나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살짝만 생각하면 이거 어마무시합니다 100만명 보살들이 애워 사슴이 돼도 대단한데 1억명 보살들이 애워 사도 대단한데 13개의 미진수 같은 보살들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해운대 모래아리보다 더 안 많겠나 이게 그렇죠 이래놓으니까 어떤 사람 신심 없는 사람들은 본래의 경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본래는 놔두고라도 저 바다에 지금 바지락 꼬막이나 낙지 문화가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인정 그러니까 저 바다라고 한다면 뭐가 바다예요? 바닷물? 맹물만? 간물? 짠물만? 소금물만 바단가? 미역도? 바다요 다시마도? 바다요 배사공도? 바다요 항공모함도? 바다요 출렁거리는 물에 비친 달빛도? 다 바다다 다 바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그것이 이제 바다가 저 동해 바다 서해 바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해 바다 가가지고 그건 부산 앞바다예요? 뭐예요? 포항 앞바다인가? 목포 앞바다 가도 그 바다는 무슨 바다? 태평양 태평양 속좌 앞바다 가도 그 바다는? 태평양 저 바다의 누워가 아니고 어느 바다를 가더라도 이 마음 쪼가리가 전부 뭐하고 붙어있다는 거예요? 삼세제불이 이거구나 이 마음이구나 그렇죠? 이걸 이제 내 업식의 이것이라고 비록 내 앞 마당에 이렇게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 통째로 태평양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는 지금 일단 이 말법 시대에 하암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책에 보면 그 나무 그것도 그려 써놨지 세상에 소박하게 기여하면 소나무다 크게 기여하면 대나무다 돈 주고 기여하면 은행나무다 살고 싶어 기여하면 살구나무다 그런데 진짜로 앙상한 겨울에 아무것도 먹을 거 없고 눈도 핀 산속에서 그래도 도토리라도 떨어뜨려서 다람쥐라도 미겨 살리면 그것은 참나무다 이 말법 시대에 묻고 살 거 없고 불법에 허덕길 때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의 도토리가 돼가지고라도 우리의 역할을 한다면은 그건 참중이다 참중 예? 참나무다 예? 참으로 기여한다 왜 자꾸 내가 만든 거는 전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가 봐 웃는 게 아니야 비웃는 거야 어떻든지 보살 이름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건 하암경이 주장하는 내용은 뭡니까? 보살 사상이다 불교 사상은 뭡니까? 자비다 자비 부처님께서 처음에 육사 외도를 모시고 정진하고 할 때 비상 비비상천까지 갔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선정수행이 불교에 지금 요즘은 흔히 유행하는 좋은 수행법이 들어와서 명상수행 같은 거 남방에 사마타나 비파사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길가물이 좋고 이렇게 괜찮습니까? 테크닉도 하나하나 이렇게 쓰임새가 정말 좋거든 하다 못해 단전호흡하는 거 이런 것까지라도 그렇죠? 다 좋고 하지만은 뭐가 깔리지 않으면 맹탕이냐 하면 자비심이 없으면 맹탕이요 자비심이 없으면 저 뒤에 가면 공양을 올리는데 해양 중에 이런 얘기 있거든 신심 없이 해양하는 거는 진실한 해양이 아니다 그거 딱 잘라서 얘기해버리거든 신심 없이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저 상대편에 대한 저 사람도 필시 내가 이를 정도면 저 사람도 부처라고 하는 보복이 아닌 내가 남인데 저 사람한테 계속 해코지를 당하고 나면 하원경을 어떻게 가르치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한테 다 설계까지 다 빼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구현다 그런데 우리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 금관경만 보더라도 그게 나와 아무 잘못 없는데 나를 갖다 무고하게 팔다리 다 잘라봐가지고 갈갈이 찢었다고 가리왕 할절신채 한 동가리 두 동가리 내버려가지고 가리왕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리왕 할절신채 아으이시에 응생지난이라도 하가 뭐같이 나야 되는데 나는 본래 면목을 깨달은 사람이라서 조견 오온 개공했는 사람이라서 무화상 무인상 무정생상 그렇게 부처님이 대받았다가 막 대받아가지고 달게 들어가서 대받았다가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옥가서 이름을 뭐라고 바꿨죠? 대받았다로 이름을 바꿨는데 대받았다가 막 달게 들었는데 부처님 가시 대받아 버리면 부처님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안되죠? 대받았다로 부처님이 법하게 뭐라고 해버렸죠? 대받았다는 전생의 아사타 아시다 선인으로 나의 서성이었다 부처님이 하신 얘기든지 제자가 해놨던 얘기든지 석가모니를 자유롭게 했는 것은 법학행의 그 재받았다 품이거든요 아니 서로가 요즘처럼 계속 미투하고 고발하고 이러면 누가 말을 한마디 하겠나 내가 요새 미투 때문에 암말도 제대로 못한다 뭔가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해가 죽겠는데 이게 뭐 희롱죄에 걸릴까 싶어서 하지도 못하고 우리끼리도 못한다 근데 말 뜻은 그런 데 있지 않는데 친구끼리 만나도 이식이 막 죽이뻐라 이래도 그 죽이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돌덕아리나 그건 못 알아듣지 대충 다 알아듣거든 옛날에 선호를 나오듯이 해보면 전부 다 조폭으로 본다고 조폭으로 아니 황벽 스님이 뭐 들고 스님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뭡니까? 불법이 어느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하니까 뭐랬어요? 몽둥이를 이마탄 거 들고 눈티가 반티 되도록 이렇게 때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서성한테 달게 들어가서 맥살 잡이하고 벗걸왕하고 뭐 어디 촛대를 던져버리기도 하고 우리 눈앞에서도 그런 선배들이 좀 많았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렇게 되면 뭐돼요? 경찰서 119에 바로 다 고소해버리고 119 경찰서 다 신고해버린다니까 맛이 없어 맛이 그것도 죄인들은 하지 마세요 그들의 이름은 첫째 이름은 하암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세주의 이름은 누구다? 보현 보살 세주가 아니라 그냥 하암 하암성중하고 하암신중은 다릅니다 진짜? 하암성중하고 하암신중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다릅니다 하암성중이라고 했을 때는 보살도 포함하고 천룡팔부중도 포함하고 천왕들도 포함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전체적으로 하암성중 하암신중이라면 열아홉 부류 직근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하는 대목 있죠? 이해가시죠? 그 부분은 신중들이 몇 명 열아홉 부류가 있어요 그죠? 신중들 그 부분만 하면 뭐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옹호 도량신 이래 하잖아요 하암성중 기도할 때도 도리해상 하암성중 하암성중 도리해상 하암성중 하잖아요 그죠? 그건 좀 맞지 않죠 도리해상이라고 했는 것은 제석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미산 꼭대기에 도리해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뭐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 묘보리자 묘보리자 성장음 묘보리자 성장음 그들은 보현보살 마살과 왜 동맹이냐 하냐면 우리 심성이 전부 똑같거든 심성이 똑같기 때문에 심성이 똑같은데 얼만큼 똑같아요? 너무나 넓고도 강대 무변의가 똑같기 때문에 무슨 자? 넓을 보자로 선언한 거예요 하암경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보살 이름은 보현보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보살 이름도 보현보살 하암경이 시종을 장식하는 보살은 누구예요?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이라는 말 자체가 하음이에요 하음 보현이라는 말 자체가 하음이다 하는 처음을 뜻하고 음은 끝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꽃이 피면은 음은 열매가 맺어져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보덕 체성 등강조 보살 마살가 지금 이 시간은 일찍 마쳐야 되니까 그까지만 읽고 이름만 쭉 읽고 나중에 이름 하나하나가 보면은 그 사람의 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모양 하나하나가 보면은 자 이러면 어때요? 때린다는 뜻이고 그죠? 이러면은 반갑다는 뜻이고 이러면 빨리 가라는 뜻이고 그죠? 막 오래 표정이 있잖아요 이 모양을 보든지 이게 작용하는 현상을 보든지 색깔을 보든지 이름을 보든지 전부 뭘 나타내고 있어요? 뜻을 다 품고 있는 것이라 뜻을 그쵸? 길게 볼 것 짧게 볼 것 뭐 이런 게 다 있거든 그 처녀총각 눈 맞으면 어떻다고 해서 이심전심이 아니고 이층전증 이러면 아는 거야 서로 윙커만 한 번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층전증이에요 보덕 채성 등강조 보살 마살가 보강 사자당 보살 마살가 자 사자당 나와서 짚어놓겠습니다 대장경에는 사자라고 할 때 사자가 전부 개구자 빼버리고 서성사자로 사자로 씁니다 하환경에 안 고른 부분이 딱 두 군데가 개구자 붙어서 나오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이 표하는 게 사자인데 사자 앞에 개 옆으로 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경전에는 사자라 했을 때 반드시 무슨 자 서성사자로 씁니다 하환경 소초까지 다 찾아봤는데 딱 하환경에서는 두 군데만 개구자부터 해서 나와요 에? 다른 경전 대장경도 내가 다 검색해봤어요 거의 다 사자를 무슨 자 서성사자로 씁니다 이렇게 옛날 분들은 글자 하나를 쓸 때도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잘못하면 사자가 개대불이잖아요 그렇죠? 몰랐죠? 이런 거는 내가 사실 300원씩 받고 해주는 건데 특별히 특별히 그 다음에 보보염 묘강 보살마살과 보음 공덕 해당 보살마살과 그것도 또 잘못 읽어가지고 보지 강조 이런 사람도 읽을 때는 보제 강조 열애경 뭐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데 천비장음 보호재 이렇게 해야 돼요 천수경 할 때도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어른들한테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른 선생님은 네가 괜히 그래가지고 더 이상하잖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건데 네가 그래가지고 어색하다고 어릴 때 뭐 잘못 배워보는데 어떻게 저는 또 전해드려야 될 의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보 개하당 보살마살과 보각 여리성 보살마살과 보청정 무진복강 보살마살과 보강명상 보살마살 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시간에 그 이름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하나 파악하고 그죠 그 다음 계속 한번 하고 오늘 이제 분량을 보살 아마 대중요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